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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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료화야 흔히 그 중료 곳에 이렇게 부끄러지 않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중국사람들은 호대하여 하고 이런 것을 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어니까 이것을 달아 놓으면 접속사절이잖아요. 하검이 하면서 하검이 하면서 하는데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용이하니까 이렇게 보라는 것을 달아 듣고 있는데, 보통 보면 지금까지 나온 책을 조사하여 보니까 거기가 호대로 달아 되어있는데, 저는 하여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호대하면 달 적에 그 말인데, 달 적에. 그라고 하는 것은 생활한다 이겁니다. 이거의 거니까. 중료는 우리나라 십대로 표현하면 금방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중방이죠. 대중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강의받는 여기가 바로 중료입니다. 중료. 대중방입니다. 천방에 가면 손실이 있고, 또 가문에 가면 강당 큰 방이 있듯이 그것이 중요라 그래요. 거기에 살아서, 거기에서 운동생활을 할 때에 하는 발표입니다. 곧 각방, 개인이 쓰는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공동생활을 할 때, 대중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자아대로 임해야 되느냐.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료에 살아서, 서로 상량 부재하며 서로 서로 사용해서 다투지 마시오. 항상 나에게 양도를 하고 살아라. 상량 부재입니다. 앞에 여기는 부득이 안 나오고, 조건은 둘 다 수가 나왔죠. 반드시, 반드시 서로 사용해서 땀질을 하지 말고. 여긴 잼은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차고 하는 싸움입니다. 각각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자기 고집만 세울 것 같으면 싸움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싸움을 하지 말고. 수호상 부호하며, 호호상은 상호와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서로 서로, 서로 호호, 서로 상이니까. 서로 서로 부호, 부호는 보호와 마찬가지입니다. 보호, 서로 서로 보호하고. 악재기라고 말입니다.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보호하고. 신쟁론 승부하며, 쟁론 논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죠. 상량 부재는 손이나 몸으로 싸우는 것이고, 쟁론 승부는 말로 또 토론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승부는 승부는 이기는 지고, 부는 지는 것이고, 쟁론하여 이기고 지는 것은 신, 상호하며, 불교는 실천의 종교이지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론을 아무리 잘해봤자, 자기의 수도합을 다 못하게 나오는 것이다. 아란전자가 부처님 성도 하시는 날 태어나고, 그래서 아란 그입니다. 이다는 뜻인데, 스무 살에 출가를 해서, 그때부터 부처님이 지공을 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지공을 했는데, 머리가 도키로는, 컴퓨터와 같애가 또 한 번덩은 아니게 버리는데도, 부처님이 열반할 때까지 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500명 제자들이 모여서 형님을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제일 큰 형님 가득에게 쫓겨났습니다. 너는 여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꾸 나갈거야.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부처님, 니 얼바나 하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내가 이렇게 푸대듭을 받았다. 한 역으로는 슬픈데, 한 역으로 생각해보니, 그 원인이 뭐냐? 아, 나는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만 많이 기억했지, 내가 실제로 내 자신의 수도합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밤잠을 안자고 일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깨닫고, 도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99명이 모여서 편집을 하는 그 장소에 가서 문 열어주시오. 나도 이제는 마음 가운데 모든 어지러운 생각들을 다 없애서, 뭘 깨닫고 왔소. 그러니까, 그러면 신논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줘도, 들어 오너라. 그래서 이제 문을 잠을 때, 하의로 바람을 줄여다서, 같이 이제 견열이 됐으면 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 내용은, 불교는 실천수행이 없을 것 같으냐,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법문을 잘하고 해도, 자기 계단은 실제의 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전해오듯이, 여기에 나오는 정론승부도, 이론을 아무리 잘해봐야, 자기 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도리어 수도의 관계가 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다. 저 사람보다 멀리적이다. 이런 것은 수령하는 데 방해가 된다. 또 한 가지, 대중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토론이나 하고,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한 짓입니까? 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체는, 초심자입니다. 초심자. 초심아집이란 말이죠. 초심아집한테는, 토론을 해봐야, 불교를 아는 것이 얼마나, 깊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토론이 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없는 것이다. 하니까, 토론을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 신취도 안하며, 여럿이 모여 앉아서, 구질없는 말, 하나는 의미없는 이야기, 의미없는 이야기 하는 것을 탐구하며, 머리를 모아, 곧 여럿이 둘러 앉아서, 여럿이 둘러 앉아서, 구질없는 말 하는 것을 탐구하며, 신호 착타해하며, 오는 잘못이고, 착은 신는다는 뜻입니다. 이 착자는 아주 여러가지로 쓰이는데, 자리에 앉는 것을 착도 그러죠. 한분으로는. 옷 있는 것을 착을 그러죠. 요즘 달라져가지고, 착복하기도 하지만은, 남의 물건을 이렇게, 자기 것 만드는 것을 착복한다 하는데, 옷 있는 것을 착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요즘 친구간에 옷을 사면, 착복식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건 옷 착자는, 있는, 다 하는 것이고, 모자를 쓸 때는, 착복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깐 뭐 이게, 여러가지로 쓰여서, 입는다, 쓴다, 안는다, 또 신이니까, 신을 다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남의 신을 잘못 심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다른데가 있으니까, 내 신인지 남의 신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항상 마음이, 한 군데 모여있을 것 같으면, 자기 신인지 남의 신인지, 구결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마음은 다른데가서 짓으니, 자기 신인지 남의 신인지, 구결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마음은 다른데가서 짓으니, 다른 한 상태에 있으니까, 남의 신을 바꿔시게 되고, 그것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온날이 일어나니까, 그날의 신을 지지 말아라. 잘못하여 남의 신, 다른 사람의 신, 신는 것을 상가하며, 신 자와 걸쳐하며, 안고 누움에 자리에 걷는 것을 상가하며, 꼭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 눕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 하는데, 그 자리에 찾아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를 바꾸면은, 계속 명을 할 때는, 시작이 있느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객 온다면 부동양과 같이 하고, 바로 객을 대해도, 또 그 객은 앞에 나오는 빈객이죠. 빈객, 손님을 대해도, 이 손님은 소진일 수도 있고, 스님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라고 하는 건. 언담은 이야기를 한다 이릅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부동하지 마시오. 뭔가 하면, 가, 주, 지반의 흉. 수라고 하는 건 흉입니다. 흉. 다른 사람이 들으면,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가령 철도사 하는 통도사에 일어난, 좀 부끄러운 일을 갖추라 그러죠. 이 가는 한 절을 말하죠. 한 절을 말하죠. 어느 절이든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절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아름답지 못한 다른 사람이 들으면, 별로 이익이 안 되는 내용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스님이 직접 하신 말 뿐이 아니고, 선어천주라고 하는 책에서 그대로 나온 내용인데, 그것은 저 뒤에 인용인론을 나중에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그걸 대접하고 나오니까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자기하고 같이 현재 살고 있는 개중 이외의 다른 성인대나 속인 신도들을 만났을 때, 절 안에 불미스러운 내용은 절대 밖으로 말하면 안 된다. 전혀 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단찬문문 불타원정, 원문은 타중 그렇게 하십시오. 절 받자 가운데에 주고자. 타중, 절 안에, 또 사내 해도 되겠습니다. 사내, 타중이나 사내는 마찬가지죠. 절 받자 안 내자, 상해. 그런데 불타는 여러가지 일, 원뜻은 부처님이 중생교화하는 일, 일을 불타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교화하는 일을 불타라 그럽니다. 그런데, 스님네가 경을 공부한다든지, 또 경을 강의를 한다든지, 전을 고친다든지, 또 법극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다 중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 부타라 그랬는데, 여기에 또는, 스님네의 생활이나, 또 신도들을 교화하는 일이나, 또 스님네와 관계되는 여러가지 좋은 일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만한 대용을 부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 안에, 사중 안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사중 안에, 좋은 일만을 칭찬할지요. 좋은 일만 얘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들어도,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곧 절 안에 흉은, 흉이 될만한 이런 일제에 말씀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만한, 좋은 것들 이야기를 해도 좋다. 이건, 절 안에 흉을 보지 말아라 이 점이다. 다만, 사중의 흉 땅만을, 찬탄할지언정, 구둥이에 보방하여, 보방은, 원주실이나, 원주실, 또 종무소, 그 밖의 창고, 그런 데입니다. 곧 소인자가 사는 장소입니다. 도방에 가서, 전문자사하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자본,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다양하다는, 다양한 여러가지 일을, 보고는, 보거나 듣고, 자생의 요기여다, 스스로 의심을 내지 말지요다. 우리는, 수도를 위해서, 중간을 했기 때문에, 소인자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를 보면, 방량수님이, 총님이니까, 방량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주실수님, 또 주실수님 밑에는, 삼지수님도 있고, 번지수님도 있고, 넥자님도 있고, 그 밖의 여러가지 소인이 각각 있어서, 자기 친구를 바라면서, 이 사정을 운영하고 있는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 괜히 있을 때 없이 거기 와가지고, 아,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구나, 저거는 또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은, 자기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종무소나, 그 밖의 살림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것이, 좋다, 이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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